장창등 근여 박사의 신장창등은 상가 박사들과 의원을 하였습니다. 개월 모두 다 말하기를 금 폐하 사효소 황제 후 지금 폐하는 효소 황제의 뒤를 이어서 이었는데 행 음벽 불괴 음란한 짓을 하고 괴는 궤도니까 궤도를 벗어난 불괴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오벽 지속이 막대 불효라 오벽은 다섯 가지 형벌에 속하는 것들이 불효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효가 다섯 가지 형벌을 받은 그런 나쁜 짓은 죄인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죠. 추양왕 불능사모 추나라 양왕이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여 섬길 수가 없어서 잘못 섬겨서 말이죠. 어머니를 잘못 섬겨서 말이죠. 춘추왕 춘추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천왕 술거우정 천왕이 나아가서 출나가서 정나라에 살았다. 유 불효출지 유는 말미암을 넣자니까 불효로 말미암아 불효로 인하여서 나갔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절지여 천하야 천하에서 끊어진 것을 당하였다. 천하가 양왕 추나라 양왕을 외면했다. 종묘 중어군 종묘는 임금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폐하 불가이 승천서 봉조종묘 자만성 당패 지금 폐하는 천서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질서를 이어서 봉조종묘 조종의 사당을 받들고 만성 만 백성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가 그러니 당패 마땅히 폐하여야 합니다. 신 청유사 이일퇴레 구고사 고묘 신이 청합니다. 유사가 일을 총괄하는 요새 말하면 총무 같은 사람 유사가 일퇴레로 일퇴레를 갖추어서 고황제의 묘에 제사를 드릴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까 삼퇴레가 나고 일퇴레가 나왔는데 삼퇴레란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퇴레는 양 우 소 그리고 양 시 돼지 세 가지를 희생을 올리는 건데 황제는 퇴레고 소레는 제후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빼고 양하고 돼지만 올리는데 아까 삼퇴레는 이걸 세 세트나 올렸으니까 황제보다 더 자기 아버지한테 더욱 높여서 한 거 아닌가 법도에 전혀 어긋난 짓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종묘에다도 일퇴레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황태우 조왈 황태우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가 옳다 그렇게 해라 광령왕기 광령왕기 배수조 곽광이 왕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절패 절을 하고 조서를 받게 하였다. 그랬더니 왕왈 왕이 말하기를 문 천자유 쟁신 치린 수망도 불실천하 왕이 말하기를 하나 이렇게 들었다. 천자는 쟁신 가난신하 쟁신 일곱 명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망할 망자가 읍슬무 하고 왔다. 그랬으니까 비록 도가 없더라도 천하를 잃어버리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광이 말하기를 광활 황태우 조패 안득 칭 천하리오 황태우 황태우가 조서를 내려서 패하였다. 당신을 천자에서 패했는데 안 어찌 천자를 칭할 수 있단 말인가 너는 천자가 아니다. 내 즉 지 기수 해탈 기 세조 이어서 바로 왕의 손을 잡고 손을 붙잡고 그의 세조는 인수 인수를 풀어서 빼앗아 버렸다. 그래가지고 봉상태우 받들어서 태우에게 올렸다. 즉 인수를 태우에게 올렸다. 부왕하전 출금맘은 왕을 부축해서 전아래로 끌어내리고 금맘은 밖으로 내보내고는 군신수송 여러 신하들이 따라가서 보냈다. 내보냈다. 왕 서면배왈 왕이 서쪽으로 바라보고 절을 하며 말하기를 우 당 부림 한사 우도 어리석다고 당도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내가 한나라의 이를 입 맞는 게 아니었는데 기 취 승여 부차 일어나서 나아가서 나가더니 승여 아니 나아가다가 아니구나 승여의 부차를 탔다. 승여는 임금님이 타는 차고 황제가 타는 차고 그 옆에 따라가는 게 부차 같아요. 승여의 부차를 탔다. 황제가 아니니까 승여를 못 타는 거죠. 대장군 광송 지 창 저 대장군 곽광이 호송을 해가지고 창읍의 저택 그러니까 창읍의 경저 서울의 창읍의 경저에 이르러 가지고 광희 사활 곽광이 사죄하여 말하기를 왕행 자절 어천 왕의 행동이 스스로 천명을 끊어버렸으니 신 끊어버렸습니다. 신령 부왕 연정 불간부 사직이라 사직이입니다. 신은 영자가 차라리 안 편안한 한 뜻이 아니고 차라리 신은 차라리 왕에게 죄를 지을 망정 감히 사직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원 왕 자해 하여 신 장 불부 자우 거리라 왕 께서는 자중 자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 건데 그리고 신은 더 오랫동안 장 더 오랫동안 더 이상 다시는 좌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화가 아닙니다. 광 채읍이 거 곽광이 채읍 눈물을 흘리고 갔다 군신 주 언 여러 신하들이 아뢰어서 말하기를 고자의 폐방 지인은 평 어원방 이라 고객님 아니가 그러니까요 신창등 그여 박사들 신 양창 이죠 이게 이 사람이 승상입니다. 그 밑에 양창등은 삼가여 박사들 박사들과 논의했는데 개화 모두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금 폐하 사 효소 황제 혹 오늘날의 폐하는 효소 황제를 뒤를 이으셨는데 행 음벽 불 음란 하고 편벽 되고 그 다음에 정상 궤도를 달리지 아니하시니 뭐 그런 말이라도 불괴하다는 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거 이제 다음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효경에 나와있네요. 효경 효경이란 효경에 오벽지속 오벽에 속하는 값들 그렇죠? 오벽에 속하는 값은 이것은 형벌의 다섯 종류가 있죠. 얼굴에 묵을 뜬다지 다리를 딸린다지 목을 뵌다든지 등등 오벽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형벌이 오벽에 속하는 것들도 그건 아주 굉장한 중형이 거든요. 오벽에 속하는 것들은 중형인데 막대 부려 여기 막대 어 부려 라고 어자가 들어가야 줘야 더 얘기가 될 거예요. 부려 한 것 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려가 제일 큰 죄다. 그런 말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효경에 있는 말을 끄집어서 이렇게 주 양왕 불능 사모 하자. 주나라의 양왕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자. 춘추 춘추에서 말하기를 간단히 이렇게만 썼습니다. 뭐라고 하면 천왕 출거우죠. 천왕이 야왕을 갖다 천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왕이 나가서 정에 살았다. 쫓겨났다는 말은 춘추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춘추는 뭐라고 오해하면 미연대의 라고 하는 말을 쓰죠. 들어보셨죠? 미연대의 미소하다는 적다는 미자고 그래서 미연대의 라고 하면 큰 뜻이에요. 아주 거기서 얻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굉장히 커다란 뜻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연대의 라고 하는 말을 쓰죠. 미연대의 미연대의 춘추필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연대의 미연대의 춘추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춘자만 써요. 나갔다 라고 춘자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 아주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춘추에서 춘자를 썼느냐. 그러니까 춘추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이것을 공양전이나 공량전 같은 데서는 의미로 풀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 이라고 푸는 것이 좌전입니다. 역사적으로 푼 것이 이런 춘추를 역사적으로 푼 것이 좌전이고 그래서 미연대이라고 하는데 출자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건 유 불효로 출제한 것이다.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출자가 무슨 뜻이냐. 그냥 나갔다. 뭐로 나갔어? 놀라 나갔어? 그 아니라 쫓겨났다는 말을 출자해서 썼는데 유 불효로 말미암아 그를 나가게 했다. 절지어 천하 천하에서 그를 끊어냈다. 이런 놈은 불효 불효 막신놈. 이게 안된다. 이렇게 천하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종료는 중호군. 종료라고 하는 것은 효경 같은 데서 하는 얘기였죠. 임금보다 중하고 어쩌는 비교 폐하 하신데 폐하 는 불가의 승천서 폐하 께서는 천하 하르래 질서를 이어 실수와 이어서 봉 조종료 조종의 사당을 받들며 자 자가 동사입니다. 아들로 삽니다. 만 백성을 갖다가 아들로 아껴줄 수 없으시니 당패 마땅히 폐위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 하고 신 청건대 합니다. 하면서 신이 청건대 유사 유사가 이 일 테레로 구우고 고전 유사 에게 유사를 청해서 일 테레 아까 저기 이용린 선생님 말씀하신 일 테레를 가지고 갖추어서 사 고묘 사 자가 여기서는 제사 된 고묘 그러니까 유방 의 사 장이죠. 고묘 에 보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의 제일 대빵은 유방 이잖아요. 유방 에게 제사 지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가서 이를 이를 절 해서 제사 지낼 이를 태우가 조서를 내려서 가 괜찮다 결제한다 그렇게 가 하고 허위가 끝나는 거예요. 가 자가 국회에도 필요 없어 가 황태우가 가 결제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기가 무슨 큰 죄인줄 알고. 그전에 이승만 박사는 만가 라고 썼죠. 이승만 만자 쓰고 늦을 만자 가 가 만가 이렇게 썼죠. 광영 왕기 곽광이 왕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여서 배수 조 절하고 조서를 받게 했다. 황태우에서 돌아가 그리고 조서를 받으면 그 순간 황제에서 떨어지는 것 황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왕왕 그러면서 하니까 왕이 나도 항의하겠습니다. 문 듣건데 천자유 쟁신 칠인 천자에게는 간쟁하는 신하 일곱 명이 있다고 하여 하고 그리고 수 망 도 도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천하를 잃는 건 아니라고 했디다. 그래서 나한테는 간쟁하는 신하가 일곱 명이 없지 않았냐. 그냥 배란간에 잡아다가 나 내쫓으니 말이 되냐. 그리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광활 광이 말해 황태우 조폐 황태우가 이미 간쟁하는 신하가 피의시킨다고 조서를 내리셨는데 안 능치니. 어찌 천자라고 칭할 수 있는가. 법적 윗 윗 끝난 거예요. 법으로 끝나버렸어요. 가 하면서 벌써 신분이 달라졌거든요. 내 마침내 즉 지 기술 바로 그 손을 붙잡고 해탈되 세조 세라는 게 인쇄를 황제니가 차고 있을 거래요. 차고 있는 인쇄의 줄을 갖다가 벗겼다. 해탈시켰다. 그리고 봉 상 황 태후 태후에게 받들어 올리고 그리고 부왕 하전 그리고 왕을 부축하러 여기 여기서는 왕자 써도 되죠. 황제에서 쫓겨났으니까 왕을 부축하고 전각을 내려와서 출 금마문 금마문으로 내보내니 군신 수송이라 여러 신하들이 쫓아가 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송변하였다. 그 정도 전성한 우리말로 환성이라고 그렇고 송변하였다. 그런 정도 보냈다. 그 다음에 왕 서면배활 왕적이 서쪽을 향해서 창읍에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서쪽을 향해서 절하며 말하기를 우다 아이고 멍청아 뭐 그런 말이겠죠. 자기 스스로 분리와서 아 한나라 일을 맞지 않는 것인데 뭐 한탄 해봤다. 기 일어나서 취 승 여 부차 승여의 부차로 다가갔다. 취라는 건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런 말이겠죠. 대장군 광 대장군 곽광이 송지 창읍 창읍 장안에 있는 창읍 왕국에서 와서 머무르는 저택이 있죠. 그래서 대장군 광 이 창읍 저까지 보내드렸다. 보내서 도착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창읍 창읍 저에 가서 이별하는 거예요. 해 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광사와 광인 뭐 이건 사과라고 역시 봐야 되죠. 미안해서 하는 말이죠. 사과에서 왕 행 자절하천 왕께서는 왕께서 행동하신 것이 말하면 왕께서 찬을에 스스로 끊으신 것입니다. 뜨거우신데 신영 부왕 일지언정 신이 차라리 영자로 차라리 부왕 왕에게 죄를 지라 그런 거죠. 죄를 질지언정 불감부 사직 사직에게는 죄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내쫓은 거 뭐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원컨대 왕자야소서 왕컨대 스스로 아끼시미면서 신 장 장불부 좌우 신은 여기는 뭐 역시 창업화 뭐 자기 자신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겸손해서 부를 때 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은 장 긴 시간 동안 뭐 그런 말이겠죠. 긴 시간 동안 다시 좌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 금방 가겠다. 그런 뜻이죠. 오래 머물러 여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좌우에 있을 수가 없다. 당신 내가 예전에 황제 때는 당신 옆에서 쭉 있었는데 지금 옆까지 왔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다. 나 돌아가겠다. 황 체비 됐죠.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곽광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 그러죠. 군신조언 여러 신하들이 뭐 성주하여 바라기를 고자 폐방지인은 병원 원방하고 불급 이정이라 그러니까 옛것에 그러니까 폐하여 맥조친 사랑은 먼 것으로 뭐냐 울타리 울타리를 키고 그 정치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청컨대 청 하 왕 하 한중 박릉현 청컨대 왕 유하를 한중 땅에 박릉현으로 보내줘서 태우 교귀하 창업 그러니까 태우는 교서로서 유하를 창업으로 되돌려 보내고 사 탕 탕 탕 모급 이천호 고 왕가 재물 개 여하 그러니까 탕 그러니까 창업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탕 모급을 이천호나 이렇게 사여하고 그리고 옛붙에 있던 그 창업에 창업왕의 재물 가단들을 모두 유하에게 휴고 그 또한 애왕 여사이 그 아버지인 애왕의 딸 네사람에게도 각 사 탕 모급 천 호 각자 또 탕 모급을 천 호 사여 하였다 그리고는 국제 나라를 지우고서 위 사냥 군이라고 하였다 창업군신 좌 제국시 창업의 여러 군신들이 신하들이 그 나라에 있을 적에 죄의 연료가 됐는데 어떤 죄냐고 하면 불고 주 왕 죄 아 죄가 그러니까 왕의 죄가를 들어 상조하여 이렇게 들지 않아서 령 한조 불문지 그 한나라 조정이 그것을 들어 알지 못하게 하였고 우 또한 불릉 보도 함 왕 대 악 그러니까 보조하고 도자는 이래 이끌돋자 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보자 잘 보자 하고 이끌지 못해 가지고 그 왕이 대학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죄에 연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개하옥 모두 하옥 하고 규살 이백여인 규살하기를 이백여인 이었다 유 중위길 낭중령 수 이충직 삭 간정 득 감사 하고 곤위 성반 이다 그러니까 오직 중위 왕기라고 낭중령 공수만은 그 충직하게 여러 차례 간하여 그 왕을 바로잡으려 하였기에 이유로도 있자고요 그 사제를 감하는 것을 얻었고 그 다음 곤이 머리를 깎이는 겁니다 머리를 깎여서 그 성벽 쌓는 노역에 보냈다 사왕식 개옥 당사 사부인 왕식은 잡혀서 옥에 들어가고 사제를 받았는데 치사사자가 책론하여 왈 치사사자가 그 일을 다스리는 사자가 그를 책론하여 이르기를 사 사부 당신은 하이 무관서 어찌하여 이렇게 가난한 글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 그 식이 대하여 왈 식 대왈 시기 대하여 말하기를 신이 신이시 305편 조석 수왕 신이 시경으로서 300 시경의 305편으로서 조석으로 왕에게 이렇게 수가 가르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왕을 가르쳤는데 지어 충신 효자지편 충신 효자지편 이르려면 미상불 위왕 반복 송시야라 미상불은 그냥 관용적으로 아니한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충신 효자지편의 이름은 아닌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송하였다 그리고 지어 위망 실도지군 위급하게 하여 망하게 하고 도를 잃었던 왕에 대한 이야기편의 이름은 미상불 아닌게 아니라 유체 눈물을 흘리고 위왕 왕을 위하여 신진지야 깊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신이 305편 간 신이 내가 이렇게 305편으로서 간하였으므로 시 무바수 이로서 굳이 이렇게 글로서 간한 글이 없다 사자이문 그 치사 사자가 이것을 듣고서는 역득 감사로 그 사죄를 감하는 결론을 얻도록 하였다 각광이 이 자가 유고 저 뒤에까지 이 군신 주사 동궁 태우 성정 의지 경술 각광이 동궁 군신들이 동궁 에서 그 일을 상교함으로써 태우 정사를 살피게 되었는데 의당 경술을 알아야 함으로 그 이유 때문에 백령 아려 이렇게 어떻게 한게 하우승 용 상서 수 태우 하우승 이용하여 그 상서를 태우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천 승 하우승 장신 소부로 승진시켜 사 자 관내 우 장신 소부로 승진시키고 관내 우에 자기를 주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신 주원 여러 신하들이 상주문을 올려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신하들은 뭐라 하면 고자 폐해방지인은 변화원당이여 에이어 불급이정이라 이렇게 옛날에 폐출되어 방축된 사람은 다 폐해방지인은 멀리 먼지역에다가 병이라는 건 병풍을 가두어서 불급이정 정치 정치가 정년이 정치에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청 정컨대 사 왕 하 왕 유하 유하를 한중 박릉현 사랑은 휘앙몬에다 옮겨 버리다 그러니까 왕인 유하 왕인 유하를 한중 지방의 박릉현 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유배시키십시오 뭐 그런 말이죠 사자 옮겨 그러니까 태우 조 그랬는데 태우는 조서를 내려서 귀하 창업 자기 고향 창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사 탕목읍 탕목읍 탕목읍이라는 건 지난번 설명했죠 목욕비용 탕목읍 2000호를 하사하고 고왕가재몰 옛날 창업왕의 집의 재물은 개여하 유하에게 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애왕여 사이 애왕의 딸 네 명 그러니까 유하의 말하면 자매죠 유하의 누이인지 동자 동생인지 남매들 유하의 사 사 각사 탕목읍 1000호를 각기 탕목읍 1000호를 하사하고 국제 창업국위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위 사냥국 사냥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이 국이 될거죠 창업군신 원신 좌 제국시 불거주 왕 죄과 영 한조 불문제 하고 우 불능보도 하여 항왕 대학하여 대학하니 개하옥하여 추살 200여 창업의 여러 신하들은 좌란건 거기에 연루되어 관련된 뭐 여기서 걸려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 그렇겠죠 어디에 걸려되면 제국시 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창업국에 있을 때 왜냐면 그전에 뭐 창업국에 있을 때 뭐냐면 불거주 주문을 갖다 상주문을 올리지 않았다 무슨 상주문이냐면 왕의 죄가 이렇다고 장주문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한조 한나라 조정으로 하여금 불문제 이게 지금 황제를 세울 사람이 이게 뭐냐면 요새식으로 하면 인사검증을 못하게 했다 어 인사검증을 못하게 했다 불문제 알지 못하게 했다 또 불른보도 그리고 너는 또 왕이 잘못하면 이걸 보도해야 되는데 보도도 할 수 없었다 어 보필해서 이끌어 주는거죠 그래서 보필해서 이끌어 줄 수 없어 하왕 대학 대학 왕을 갖다가 대학 속에 빠지게 했으니 뭐죠 했다는 죄에 걸려들어서 뭐 그러면 죄목이 여러가지죠 여러가지 한 서너가지 되네요 죄목이 여러가지 근데 그래서 주살 모두 하옥시켜서 200여명을 주살했다 그런데 유 오직 중위길 나중에 중위길 서기 안나왔죠 왕길 아니요 평길인가 길은 안나왔죠 그 다음에 수는 공수 중위길과 낭용령인 수 공수는 이 충직 충성스러움과 고듬을 가지고 싹 간죠 자주 간에서 올바로 잡으려고 했음으로 쓰여있죠 그렇죠 했음으로 득 감사 사형에서 1등급 말하자면 감형되어서 곤위성단 주기 사형에서 해서 뭘로 되냐면 곤위성단 머리를 빡빡하고 성단하는 그런 노역형에 처해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왕식 스승 스승이라는 왕식은 대옥당사 감옥에 갇혀서 당이란 당사 사형으로 판결된 거에요 사명으로 판결되어 있는데 치사사자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자가 책 왕 책망에서 묻지를 사하이 무관서 왕사께서는 어찌해서 가난하는 편지가 없어 당신이 왕 모시면서 이게 옛날에도 증거를 전부 이렇게 수집했던 모양이죠 그냥 왜 간서가 없느냐 묻는 거잖아요 간서가 없어 그리고 무니까 식대왕 왕식이 대답하자면 신 이 시 305편 조석이 수왕이요 그 신은 시경에 있는 305편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왕 교수왕 그래서 그리고 가르쳐 주는데 지여 충신 효자지편 충신이나 효자의 편에 이르게 305편 가운데 거기에 관계된 것이 위상불 위왕 반복 성경 그래서 왕을 위해서 반복해서 이를 외우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미상물이라는 거에요 그죠 지 위왕 위망 심도지군 그리고 시경을 읽다가 나라를 위태롭고 망하게 하며 도를 잃은 군주에 관한 일이 나오게 되면 지 이르게 되면 시경 가운데 그런 내용은 위상불 유체 위왕 심진지 아직 일찍이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이를 진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얘기했다 신 이 305편 가나니 신은 305편을 가지고 가명했으니 시이로 무감사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나한 편지가 없는거죠 사자 이문하니 사자 이문하니 사자가 이를 보고하니 역습감사론 역시 사형에서 1등급 가명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런거죠 그 다음에 왕이 군신 주사 동궁 하여 곽광은 여러 신하들의 신하들이 동궁에 상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동궁이라는건 황태우가 있는 그런 궁궐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동궁의 사건에 관해서 상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써있잖아요 이 때문에 태우 성령 태우가 할 수 없이 말하면 정치를 살펴봐야 되니까 정치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판단해야 되니까 의지경술 마땅히 경술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영하우스 그래서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황태우한테 아랜인 거예요 뭐를 알면 영하우승 영상서인 수태소 하우승 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상서를 이용해서 이건 정서죠 상서를 이용해서 황태우에게 태우에게 교수하게 하라 하드라고 말하면 아랜이 아래고 천승 하우승을 장신속으로 진급시켰다 천행사에서 진급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 관내우 그리고 관내우의 자기를 관내우의 자기를 하사 하였다 상서가 뭐라고 하죠 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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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서경 서경 상서에요 우리가 오경 얘기할 때 시경 나오고 서경 나오고 그 다음에 주역 나오고 그 다음에 역경 나오죠 주역 역경 나오고 그 다음에 예기 악기에서 예기와 악기를 합하면 육경이 되고 그런데 보다 악기는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나왔는데 그러면 예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경이 되는 겁니다 은나라 관련돼서 상서라고 했나요? 서경을 왜 상이라고 했나요? 아 상나라와 관련되나요? 상자가 아닌데 그 당초는 상자가 아니네 상자가 아니네 상자가 그건 아니에요 이거 숭상하는데 그만 써 내가 외상 서경 상서라고 해서 이게 서경 요거는 대체적으로 시경은 시를 말하는 거고요 서경은 연설문 같은 게 줄어들어 정치적인 연설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무왕이 가서 판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그냥 읽어보면 무왕이 뭐 성군이라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뿐요 그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성인의 말처럼 둔갑을 하고 있대요 둔갑시키고 있대요 이렇게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말 안 들으면 죽여뿐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연설문 같은 거 이제 상서 그리고 이제 상서 같은 데는 위서가 많습니다 거짓 위, 고문, 상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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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이제 한 수천 편이 되는데 그 가운데 공자가 골래서 305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문헌종이 학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 천편 가운데 이제 요거 이제 요거가 편집할 때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 있는 거만 해서 골래서 305편으로 수리부작 수리부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선택하는 데 그 다음에 안목이 있는거죠 안목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왜 이건 뽑고 안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거죠 옛날 학자들은 거의 뭐 고증 아니면 추석하기 그 당시에는 학자로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문헌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한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있는대로 쓰다가 근데 이제 어느 시경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정리하자 그래가서 정리하는거예요 또 이제 자식통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책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뭔지 다 읽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 이제 그런거죠 오늘 이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 뭐